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팅입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인간 히알룰루 니다제 원천기술 ALTB4의 특허 권리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할로자임 테라퓨틱스 특허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특허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 키튜르다 SC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아닌 키튜르다 SC 3상 톱라인 발표에 따라 이러한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탈친환경 정책 노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CCS 분야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변경이나 폐지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현지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CCS는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압축 소송해 땅 속에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에 CCS를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해온 SK와 포스코, 삼성, GS 등 국내 기업에도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지역 선주와 1만6천 TEU급 컨테이너 4척에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총 1조 985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총 33채를 수주해 올해 목표 97억 불의 70%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로 인해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기능은 부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저는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영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서하며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일타강사 임상영 전문가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11월 마지막 주가 밝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좀 빨간불 보여주면서 반가운 흐름 이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2,500선을 탈환하더니 아직까지도 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700선을 좀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 안 쉬운 흐름을 이어지면서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11월 초반 이후 최고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번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걸로 생각됩니다. 먼저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 전체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무랄 데가 없죠. 다우전스 같은 경우는 이 고점, 트렌드의 상단 부분에 중심에서 조종을 보이고 다시 한 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단에서 부딪힐 여력은 상당히 좀 있지만 돌파 후 안착 이런 모습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우전스 차트는 상승 추세에 대한 변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종 보이고 가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트럼프에 대한 수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는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헤드앤셜를드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 지금 생각됩니다. 물론 일시주로 다시 한 번 쌍봉 비슷하게 왔지만 언제든지 추세 이탈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강달러 이런 현상도 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본 관세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자국의 화폐 가치를 현재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율이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상세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여동을 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전체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세라는 것은 협상 카드로서의 제시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한국이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양상이 보복 관세에 대해서 환율을 절하를 하는 원화를 약사하게 만드는 걸로 커버를 해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싶어도 인하를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전을 좀 할 걸로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성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 시장만 나홀로 독주를 좀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바라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 충격 부분들을 거의 회복을 좀 했죠. 그래서 제가 회복을 한 다음에 빠지더라도 다시 한 번 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조종을 보인 뒤에 다시 가는 어떤 흐름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모처럼 오늘 장대의 양봉 급등랠리가 나와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트럼프 쇠주 업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승탈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을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상보, DS단석, EO플로우 이런 종목이 상한가가 갔는데 상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탄소나노트브에 대한 기술 관련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탄소나노트브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보도 그렇고요. 색타로 보시면 탄소나노트브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제이오라는 것은 2차전지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탄소나노트브를 가지고 바로 도전제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나노트브, CNT 도전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상용하는 기업이 유일하게 2차전지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상승을 좀 해줬다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어떤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오도 약간 급등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순환매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이렇게 보시면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중국 기업이기도 하면서 흑연 관련된 광산 관련된 부분들 흑연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핀을 추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기술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이 격화되는 가운데 희토율 쪽에 어떤 충돌이 좀 생겨날 수가 있고 그런 이슈가 진행이 된다면 크리스탈 신소재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순환매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도 순환매로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DS 산석은 약간 개별주적인 양상인데 폐신경률을 가지고 항공률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재료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크게 상승한 다음에 저중 뒤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늦었죠. 만약에 저쪽이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이 대부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북한하고의 어떤 빅딜 부분들은 성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금 북한에서는 원산의 대규모 휴양 프로젝트를 만들고 내년 5월에 대대적인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혁 개방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세계 정세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관광여행만 무적에 이렇게 개황이 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어떤 빅카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적으로는 분명하게 어떤 이슈가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런 종목군들이 튀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신석제가 약간은 대장주 성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오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내년 5월에 원산 프로젝트에 대한 오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의 어떤 이슈가 나와줄 확률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인 종목을 만약에 본다면 산부토곤이나 이런 종목은 오크라이와 관련된 재건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난광토곤도 이쪽 관련된 부분인데 한 차례 시세가 낮지만 계속 거뜩락이 되고 있죠. 2차 상승을 앞두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광토곤도 한번 순환매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눈에 띄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미코바이오메드 관련된 부분이 오늘 급등을 해줬는데 엠폭스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장 민감한 미코바이오메드 쪽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은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이 됐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주어주고 있는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 광범위 항바이러스 제재 이거에 대한 임상을 추진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이슈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물 전달체 기술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니클로사마이드하고 자체 보유한 약물 전달체 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했더니 니클로사마이드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다른 항바이러스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범위 항바이러스의 효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이 좀 됐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순환매로 분명하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엔폭스도 이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핑거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핑거라는 종목을 석타로 보시면 STO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K옥션,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아톤, 헥토파이낸셜, 탄알 이런 IT아이즈 이런 종목들이 STO, 그 다음에 금융에 관련된 핀테크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 STO하고도 연결이 좀 되어 있고요. 또 가상화폐에 대한 전자 지불 시스템하고도 연계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 결제 테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핑거,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아톤, 헥토파이낸셜, IT아이즈, 탄알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약간 생소하게 약간 들릴 수 있지만 앞으로 좀 익숙해질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 나름대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나름대로는 STO에서 또 확실한 기술력을 또 검증을 받은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슈가 될 때마다 튀었다가 다시야 온바닥 무너지고 있지만 이번에 한번 좀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 시청이 약간씩은 무거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데 대세로 굳어지면 이 박스권, 오랜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늘림목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셔도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도 나름대로 오늘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양시장 반가운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STO, 조선 그리고 AI 이쪽으로 시장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해답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1교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가상화폐 관련인데요. 가상화폐 대장주 이 비트코인이 사상 첫 10만 달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알트코인 역시 상승 시동 드릉드릉 걸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이슈로 AI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리 삼성전자 주말 사이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의 메모리칩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덕분인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요. 상승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AI에 있어서 생성형 AI 한층 더 발전된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해서 오늘 기분 좋게 월요일 시작하고 있는데요. 11월 마지막 주인 만큼 좀 기분 좋게 12월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정시서 짐싼 개미, 가상자산으로 간다. 고이엠 말투코인까지 과일 양상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거래대금보다 가상화폐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이전이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좀 된 거죠. 여기를 보시면 지난 22일 코스피 시장 8조, 코스닥 시장 7조 원 거래 규모를 합한 것보다 10조 원 가까이 더 많은 액수가 바로 5대 자산 거래소의 거래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에 침체된 원인 중에 하나, 반등이 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과상화폐 관련된 그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7, 8년 전에 비트코인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거래소 코스닥에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인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이 주로 들려면 과상화폐가 어느 정도의 단기 고점에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코스닥의 기라상 같은 테마 또 수익률 급증한 종목이 나와줘야만이 이런 수급들이 약간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이걸 규제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위메이드라는 것은 P2E, 다시 말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다 과상화폐 생태계 부분이죠. 메인넷을 위믹스라는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 위믹스라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러 어떤 게임의 연동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한때 5대 거래소에 퇴출 됐다가 닥사에서 퇴출 됐다가 다시 한번 재상장이 됐던 유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터닝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박스권이 돌파를 했고 행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힘이 없는 것은 가상 자산 관련된 법안이 이번에 주식 어떤 그런 부분처럼 현재 폐지나 유예가 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 덜한 부분이 있지만 가상화폐 바람이 좀 더 불면은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와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대장주는 위메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가상화폐 시스템 또는 어떤 체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가격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죠. 마찬가지예요. 특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아무도 쓰지 않으면은 그건 휴지 조각에 불과하는데 누군가 그 기술을 써서 상용화해서 제품을 만들면은 노엘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허의 가치는 무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다 할지라도 아무도 듣지 않으면은 이거에다가 의문료를 제출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근하고 사용하기 쉽고 하는 것은 게임에다 이런 것을 접목을 시키면은 사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게임이 제일 먼저 발전이 됐던 것이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앞서는 부분들이 의미들 쪽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먼저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역시 대장주고 또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 공세에 더 이상 안 돼. 정부 구조적 작수, 석유화학 철강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석유화학 업체의 영업이 갈수록 손해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롯데그룹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도가 날 것이다 하는 해프닝성 그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롯데화학 부분들이, 롯데케미칼이죠. 요거에 대한 재무건선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직간접적으로 연대보증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온라인적으로 많이 격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침체, 침체를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대왕 공세가 거센 부분이 화학에서도 진행이 됐고 철강에서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또한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덤핑 공세가 계속 과외되는 건데 HBM이 아무리 이슈가 되더라도 지금 반도체 종목이 일부를 빼고는 거의 굉장히 박살나다시피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거센 건데 아직 크게 인지하지는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화학업체 중에서 관심주, 오히려 피해 이슈가 되는데 관심주로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고른 것은 스페셜티 케미칼은 같은 케미칼 종류라 할지라도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특수화학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올인한 종목은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종고체 업체입니다. 종고체하고 종고체는 다르죠. 이 종고체에 관련된 현재 고체 전해질의 올리움 물질인 황한 리튬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최근에 데모 플랜트, 시범 생산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을 모른 밸류이션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수 스페셜티를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차트로 보더라도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분에서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화학업종, 철강업종도 중국의 인해전술 또는 저가 텀핑의 공세에 걸려서 굉장히 고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반도체 쪽으로 서서히 전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참단 업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은 조심스러운 입장에 어떤 견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결론은 참단 분야 외에는 나머지 전통적인 또는 약간 레거시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더 똑똑해진 가우스가 나왔다. 삼성전자 생산력 모델 AI 이 세대를 공개를 좀 했죠. 그런데 여기서 삼성 가우스 모델을 가지고 특히 즉석에서 어떻게 보면 번역하는 그런 폰 부분들이 나왔고 실제 이런 온 디바이스가 또 활성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애플하고 또 애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폰을 출시를 좀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삼성도 좀 더 보다 더 완벽한 2세대 모델을 구축을 좀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오픈 AI 사하고 협력 체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본다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어떤 가우스 모델이 되면서 더욱더 AI 모델이 가속 AI 어떤 부분들이 생활 속에 침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AI 쪽 잘 보셨는데 제가 강제 그중에서 AI 쪽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솔트룩스를 유심히 잘 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셀바스 A라든가 마음 AI 이스토프트나 많은 그런 부분이 있죠. 코난 테클로지부터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I 서비스 구보 등 현재 어떻게 보면은 AI 서비스 어떤 그런 검색 엔진부터 해서 챗봇 시스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닥을 오래전에 쳤고요. 그리고 조점이 치고 올라간 어떤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약한 상승이 계속이 돼서 이 직종 고점을 넘지 못하고 수렴하다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인데 상승 탄력은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 바짝 올라오는 종목하고는 사이클이 먼저 앞서 있다. 그래서 먼저 시세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도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양울자 플랫폼 인터파크 트리플 다음 달부터는 롤 유니버스로 합병을 한다. 플랫폼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SNS 진화 그다음에 메타버스나 이쪽 관련된 쪽으로 약간 바뀌어지려는 그런 흐름들이 벌써 양울자나 인터파크 SNS 쪽 거세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메타버스 부분들이 가상화폐의 바람이 불면서 다시 한번 부상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엔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메타버스 방금도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쯤에 반짝하면서 좀 좋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금 훈풍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부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메타버스 가장 큰 핵심은 처음에 코로나 시국 때 갑자기 인기가 부상이 됐는데 금방 사그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컨텐츠와 기술력 부족으로 메타버스의 사양길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부활이 되는 메타버스 업체들이 사양이 되면서 구조적이 되고 서비스를 중단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전환한 부분들은 AI 쪽, 디지털 휴먼,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다시 한번 이게 접목이 되면서 다른 사업 쪽으로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부활이 되는 것은 XR기기와 가상화폐가 이렇게 부상이 되면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화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관련된 업체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불장이 오겠지. 불장이 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부활하겠지. 그걸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기업 쪽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전략을 했었느냐. 지금은 고전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부활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SK는 알다시피 메타버스, 이프렌드가 유명하죠. 물론 지금은 약간 사양길에 있었는데 최근에 AI, A.com, 인공지능 서비스와 함께 다시 한번 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부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신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메타버스였던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죠. KT도 지난 과거에 지니버스라는 메타버스를 만들었고요. 또 최근에 인공지능과 연관된 믿음이라는 서비스와 함께 시너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과세되면서 점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강성이 있습니다. LG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타버스, 키즈토피아라는 메타버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좀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인공지능, 메타버스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지털, 휴먼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좀 했던 그런 어떤 스토리가 과거에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어떠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를 기반으로서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 코지피티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는 좀 했었죠. 그런데 코지피티가 시지부지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새롭게 카카오에서는 개인 메트 나나, 그다음에 그룹 메트 카나 이렇게 되면서 에이전시를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활과 함께 다시 한 번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나름대로는 컬러버스라는 그런 메타버스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자가 극감하다 보니까 살상 구조종, 폐업 수순의 구조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메타버스로 유명한 게 제페토라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인공지능 서비스, 해포클로브X에 대해서 새롭게 진화를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페토는 현재 메타버스가 침체되더라도 그래도 유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활성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온서비스 AI 전략을 보시면 가장 활성화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 네이버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카카오를 선대하면 안 된다. 네이버를 선대한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과거에도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에스카이닉스하고도 대결했어도 절대로 삼성전자 하시면 안 된다. 강주를 드렸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네이버에서는 제페토 말고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점프라는 것들을 현재 출시를 하면서 새롭게 대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여기에 근접한 기업이 네이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특징들은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도 한 건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징 AI 구능 또 말로만 가지고 이런 AI 세상을 메타버스 세상을 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야심차게 또 다른 시즈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메타버스를 꿈꾸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다 진출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하고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합작 범인을 출범을 했죠. 오버데이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메타버스를 꿈꾸려고 하고 있고 또 게임즈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사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원래는 미니버스가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서비스 재편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넷마블도 메타월드라는 것이 있는데 잘 안 돼서 사실상 폐업 수순의 구조조용을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도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를 만들었는데 구조조용, 사실상 폐업 수순의 어떤 흐름들을 밟고 있습니다. 결론은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또 새롭게 부활하고 또 네이버처럼 다시 한번 새롭게 새로운 플랫폼을 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합종연예, 이협집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또 살아남는 기업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메타버스였습니다. 새로운 XR기기부터 가상자산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의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이 메타버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사실 이제는 게임을 다루던 회사뿐만 아니라 통신, 퍼머스 등의 회사들도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쪽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이 잘 해나가고 있을까요? 네, 두 개의 뭐 어떻게든지 비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넵튠한 회사고요. 두 번째는 SK스케어라는 회사입니다. 넵튠은 알다시피 카카오의 게임즈의 자회사 중에 하나고 SK스케어는 SK그룹주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대기업 동향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넵튠은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로서 메타버스 사업이나 디지털 휴먼 사업이나 이쪽 관련된 NFT나 이쪽을 거의 집중 커버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부활을 약간 꿈꾸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SK스케어입니다. 바로 SK스케어는 투자 지지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업체 중에 그중에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자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의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그런 여러 가지 AI 절작 요구를 SK스케어를 통해서 사업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차트도 12조 정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려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무겁지만 테마적이지 않는 요소를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넵튠의 경우에는요.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로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SK스케어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 회사 각각 카카오게임즈와 SK 되게 거물급 회사들과 연관성이 있어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그 안에서도 좀 전문가님의 관심을 더 끄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회사일까요? 네, SK스케어입니다. SK스케어는 알다시피 투자회사라고 맞서 물었죠. 그런데 SK스케어 투자 중에서 SK하이닉스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 밸류에션만 해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크로스나 드리머스 컴퍼니,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사업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고 11번가나 팀앤모빌리티, 원스토어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투자를 재빨리, 투자 수기가 순환 중에 짧습니다.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코빗, 옴마인드, 그 다음에 핵인 이런 회사들, 그린랩스 이런 회사들은 현재 가상화폐나 또는 메타버스 또는 코빗은 가상화폐 거래소잖아요. 이쪽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션이 좀 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옴마인드는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션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회사 중에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회사도 있다고 말씀했죠. 드리머스 컴퍼니 중에는 드리머스 컴퍼니가 비 마이 프렌즈하고 같이 제휴를 하고 있는데 비 마이 프렌즈도 팬덤 어떤 플랫폼이나 메타버스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SK의 어떤 스퀘어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SK의 스퀘어에 높은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SK 스퀘어였습니다. 자회사로 드리머스 컴퍼니 등의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저희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디어유란 종목입니다. 자 디어유란 종목을 말씀드린 것은 유니버스 플랫폼을 통합을 인사병을 좀 하다시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니버스 플랫폼은 NC 소프트가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해외의 진출을 가장 활성화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4대 팬덤 플랫폼, 이버스 유니버스 버블, 비스테이지 이런 부분인데 NC 소프트의 유니버스를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디어유하고 합병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있다는 강력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속된 많은 아티스트들의 어떤 밸류체인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부분인데 팬나고 1대1 소통 메시지 이런 부분들 계속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로해원 클럽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대1 소통 창구를 가지고 있죠. 또한 여기에다가 메타버스 쪽에 사업을 접목시키는 것들이 하기 때문에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한 버블포 재팬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일본 현재 일본의 최대 팬덤 플랫폼인 MN홀딩스하고 제휴를 좀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에 진출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해외 아티스트들 미국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어떤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탄젠트하고 함께 중국을 진출하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팬덤 플랫폼의 메타버스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어떤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으로 완벽한 메타버스의 시스템, 솔루션을 아무리 짜놓더라도 아무도 거기 와서 활동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분이 되는데 이 팬덤 플랫폼의 가치는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 간에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팬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기 안에서 놀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또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팬덤 플랫폼이 가장 메타버스로의 성장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DOE라는 종목이 강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다른 물론 다른 요인 때문에도 올라갔지만 제일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점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과는 오늘 정과 정도 되고 손절과는 22선이 이탈이 된 한 3만 8천 원 정도.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사하고 많은 빅테이크 업체들이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데 또 게임사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메타버스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어떤 요인들은 팬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엔터사가 있기 때문에 엔터사들이 여러 가지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유명한데 DOE가 현재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팬덤 플랫폼의 메타버스에 진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머니 테마로 가상화폐, 석유화학, AI, 메타버스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메타버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DOE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1시간 반 정도 남은 우리 시장,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태일 투자장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